자,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용띠. 2021년도 용띠에 대해서 또 알아볼게요. 용띠요? 네네. 참 용띠 좋은 띠죠잉. 근데 우리 용띠를 가진 사람이나 용들에 난 사람이나 용날에 난 사람이나 용시에 난 사람들은 기한운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사람이 띠를 가진 중에 자, 추,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 이렇게 12끼 중에 다 인간과 같이 조여해서 사는 동물들이에요. 근데 용마 같이 안 살죠. 용은 하늘에 산다고 그러죠. 그래서 왜 이 많은 거 말고도 짐승이 동물이 많은데 해필 뭐 10띠 중에 12띠 중에 용띠를 주간이었을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왜 넣었을까요? 용띠가 기한 띠이기 때문입니다. 용띠에 나가지고 범달이나 용날이나 용시, 개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개시가 술시라 그러거든요. 가진 사람은 거의 다 간을 씁니다. 나라의 녹을 먹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쭉 내려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부터 내려오신 분은 왕조시대 말고 대통령들이나 군무총이라 하신 분들 장난분들, 금판사 뭐 하다못해 국국공무원까지 공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사료에 용이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이 용이 아니면 술, 인, 유 이 네 가지는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귀한 띠가 용띠거든요. 용띠를 가지는 사람들은 그냥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알 그대로 부모님 아버님 뼈를 받고 어머님 살을 받고 태어나도 하늘에서 왔다고 이래 하죠. 그래서 이제 용띠를 물으시는데, 올해 무진생 94세 용띠. 뭐 살아계신 분 같으면 인자 연세가 많으시니까 뭐, 어찌되세요. 뭐 돌아가신 분들이 많겠죠. 사신 분보다. 그냥 돌아가셔도 극락 천도로 가실 것이고 올해는 천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인제 무진생 중에 34세. 올해 이 친구들이 아마 공무원 시험을 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그러면 82세 개인 인생. 살아계신 분 많죠? 이분들은 지금 살아계셔도 다 같이 가면은 그나마 유지 쪽에 들어갈 거예요. 큰소리 치고 지방에 가면 어르신 소리를 듣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느 동네를 가다가 각 지방마다 가면은. 그리고 22세 공부로 지금 대학에 공부를 하고 있을 건데. 이런 분들은 아마 지금 대부분이 제가 말한 그 띠의 그 달 정도로 기준 잡으면은 달과 씨를 기준 잡으면은 지금 학교를 노스쿨이나 아니면 정치예교학과나. 아니면 행정 뭐 이런 쪽 먼저 공무원 쪽에 되는 걸 많이 갈 수가 있고. 70세 임진생 중에는 지금 현직에 아마 공무원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선주직 공무원으로는 관계 없으니까 지금 선주직 공무원을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다음에 갑진생 빙진생 이분들도 지금 공무원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46세 58세. 예예. 이 용띠 중에. 이럴 때 태어난 분들이 있어요 정월달에. 그 정월달은 범달이거든요. 범달인데 또 또 나를 용돈에 태어난 분이 있어요. 근데 씨를 또 용시 태어난 분이 있어요 진시에. 이런 분이 지금 예를 들어서. 갑진생이나 빙진생. 그리고 저 무진생. 갱진생 22살 34살 22살 58살 46살 하다못해 70살. 여러분들은 대선에도 꿈을 꿀 수 있는 분들을 운을 가지고 있다. 너무 좋네요. 예. 제가 그러죠. 그래서. 아마 지금. 요 띠를 가지신 분들이 혹시 이 유튜브를 방송하신다면. 맞다 소리를 말할 거예요. 거의. 뭐 이거는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 내년에. 그 다음 행운인까지 해가 23년까지 해가지고. 용띠 뱀띠는 괜찮은 운이 온다. 상당히 좋다. 예. 제가 그 이야기를 꼭 데리고 싶습니다. 이야기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